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디 가죠? 4시 비행 왜 가죠? 뭘 왜 가?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20분인데 4시에 일어나서 왔거든요 비행기는 7시 반에 출발합니다 традиционnya 서양에 문서서니 비행기 도착하면 부님들이 더 좋은 곳에 걸쳐서 바로 가게 되는 캠프 어니깐 거나 워하 나십시오 도착 계란 가는 거 스트리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proxy 처음 해봐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는데? 근데 드리프트 해도 별로 안싸 하루에 백걸음 무조건 나가나봐 렌트가 오빠 우리 이거 빌리면 안 돼? 근데 엄청 큰데? 미디움 SUV 맞아? 너무 커 나 이렇게 근처에 참 봐 와 거대한데? 근데 일단 3시부터는 번개 친다고 돼있게 돼요 이게 넓은데? 입순도 있고 뭔가 되게 예쁘다 옷들이 옷이 예쁘게 생겼어 비유 이런 핀 있잖아 이런 스토어에서 항상 타는 거 이거를 좀 모아볼 걸 그랬어 우리 많이 갔는데 학교 하나도 없어 구찌가 얘네 옷 잘 만든다 그니까 예쁜 거 같아 노란색이 생각보다 안촌스럽게 예뻐 응 금색이라서 그런가 봐 오 모자 이상해 이상해 아 이상해 금색 모자 이쁜데 옛날 막 2000년대 본더치 감성 같아 그러네 룰루레몬이 가반도 만들었구나 자기가 예쁘다 그것도 룰루레몬이야? 응 쫀쫀하니 이쁘네 콜라보를 잘하네 콜라보를 잘하네 이 친구들 그니까 와 이런 크롭타 이쁜데? 와 이거 진짜 이쁜데? 58불? 와 이런 것도 그냥 사도 예쁠 것 같아 너무 이뻐 나는 여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우리가 다녀본 대학 중에 굿즈가 제일 예뻐 잘 만드는 그렇지 않아? 졸업생이세요? 네 입학생 갈게요 아 양심 없네 왜? 여기서 인증샷 하나 찍을까? 응? 인증샷 하나 찍을까? 아이고 와 이쁘다 덤블비다 어? 어디? 호박벌 안 보이는데 아 너? 저기 파르테논 보인다 저게 옛날에 레시빌에서 엑스포 할 때 컨닝한다 컨닝한다 뭐가? 내가 아까 다 읽었어 오빠가 읽으려고 컨닝한다 어떤 사람이 남부의 아테네다 레시빌은 왜? 아 그건 잘 이해가 안돼 나도 이거 재밌다 좋네 되게 평화롭다 여기도 뉴욕만 벗어나면 다 평화롭나봐 그러면 여기 와서 살까? 아니 난 뉴욕이 더 좋아 그래도 아 어지러워 하나 둘 셋 좀 더 가까이 와서 좀 더 가까이 와서 아 그러면 난 또 작게 찍잖아 아니야 아 아니야 저 뒤에 사람들 생겼어 그러면 지금 열한시 반이니까 자 점심을 먹고 캔버스 구경을 하자 이제 캔버스 구경을 하자 여기 열한시에 오픈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뒤로도 볼 수 있대 다져서 그냥 페스토퍼즈 정도인데? 맛있음 좋겠다 맛있음 좋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와 근데 진짜 사람 많다 만석이야 만석 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샌드위치랑 이게 오빠가 치킨 그렇다 그릇이랑 맥앤치즈랑 얘는 윙 이거 그냥 손으로 들고 먹는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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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이 크네 작은 윙이 아니었어 근데 근데 갓으로 했잖아 일랑은? 음 음 아 진짜? 맛있어? 음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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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치킨 맞네 되게 매워 좀 늦게 오지 응 되게 맛있어 난 맛있어 맛있게 매워 그 정도야? 헐 내 시빌 핫치킨 너무 매워 맛있어 맛있어 콧물 나온다 제가 원래 신라면까지는 먹거든요? 그리고 이 샌드위치 미디엄도 먹었거든요? 근데 저 핫은 진짜 못 먹겠어요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입에 불 닿는다 드디어 찾았다 아 잠깐만 잠깐만 나 기프카드 나 기프카드 네 너무 맛있어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예스 예스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그니까 걸어서 못다니겠어 응급식이다 어 병원 파킹으로 아 응 일단 학교 안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진짜 병원 크다 엔하이우보다 커? 엔하이우는 여기저기 있고 여기는 다 모여있는 것 같은데? 베테랑 캔서 앞에는 어린이들 어 여기도 캠퍼스가 멋있네 여기 약간 학생회관 같은 그런 곳 우리도 대학생인 척하죠 우리 오늘 수업 들은 거 어땠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 지금 점심 14시간이네 아 친구들 많다 여기 들어가볼까? 응 저 앞에서 계산하네 아 그래? 공짜인 줄 알았어 공짜인데도 있더만 웬때 널네 다리가 멋있어 이거 우리도 저렇게 해서 건너가자 스쿨 유니버스리 스쿨이네 지금 좋네 여기 컴퍼스 이쁘다 구찌만 이쁜게 아니었어요 구찌만 이쁜게 아니었어요 구찌 좀 마음에 들더라고 그치? 여기는 다른 캠퍼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캠퍼스가 엄청 넓고 이쁘긴 한데 우리가 못 찾아서 그런가? 딱 시그니처 같은 건물은 없는 것 같아요 딱 사진 찍을만한 건물 그냥 다 예뻐 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진짜 진짜 멋진다 여기가 더 멋진다 그리고 이곳에 이거 이런 곳에 이거 두꺼운ан 여기 있는 곳이 여기 있는 곳은 여기 있는 곳이 여기 있는 곳이 나메이카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데? 뭐가 유명하다고? 전이 아이스크림 여긴 아니고 저건가? 여기는 사람이 좀 많네 맛 테이스팅 해보고 두 개를 골랐습니다 여기는 진짜 빠르게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별로 크게 고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쁜 공원이네 그럼 다! 세계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안 덥냐? 너와 패션이 너무 극과 무기인데? 오빠가 좋아하는 컨트리뮤직의 선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벽 둘이서 55달러? 꽤 비싸다 한 시간동안 잘 봐야겠다 달려! 쫓아낸대 다섯시? 딱 한 시간 남았지? 아니 쫓아내면 안되고 그냥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해야되는게 맞지? 네 마리 한 시간대 한 시간대 멋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더 재밌을텐데 거의 테일러 스위프트밖에 모르겠는데 아직 한 시간대 한 시간대 한 시간대 한 시간대 이게 분파가 많네 LA락도 있고 서든 락도 있고 아니 근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딱 한 명 있다 누구? 아 나도 그 사람 이름은 들어봤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아니 근데 이분 진짜 유명하신가봐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여기 지분이 더 많으셔 제대로 노래를 들어보자 진짜 이게 진짜 명예의 전당인가? 그런 것들 다 흉산같이 이렇게 오우 멋있다 이렇게 끝 한 시간이면 보네 우리가 너무 빨리 왔어 근데 여기 건물이 되게 멋있다 여기가 메인 스테이트인 것 같은데 밤 되면 진짜 난리 나겠네 나스베가스 같기도 하고 뉴울렘스 같기도 하고 딱 중간이야 뉴울렘스도 똑같이 음악 도시 이러는데 이것보다 좀 음침하지 않았어? 여긴 조금 무서웠어 그치? 근데 여긴 무서울 것 같진 않아 어 미안해 현대가 안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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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訂çoα ière 따라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따라해? 한국어 아닌가? 몰라 몰라 누가 온전지 모르겠어 이거 신스 1912년도야 오래되겠는데 맛있겠다 맛있는 단내가 막 저봐 딱 저거 되나 생긴거 저거는 알지 저거 색깔 저거 알지 따라한거 같아 대박 아니야 다 있어 그러니까 버라이어티가 없어 얘네들은 다 맛 한개고 이건 버라이어티라서 외국에 더 많아 맨에 안전한거 두번째 여기가 흐뭇한거 한국어 대폭력 대폭력 왜요? 몰라 10연주보다 낫네 어 나는 이게 훨씬 좋은데 거긴 좀 음침하잖아 여기는 진짜로 웃음겨워. 이런 골목길도 예쁘네. 비 오니까 좀 더 분위기 있어. 근데 그건 아쉽다. 그 페달 패번? 그거 해보라 그랬는데 오늘 그걸 날씨는 아니야. 오늘은 좀 더 소통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규모가 천차만별이네. 내가 하는 사코벨 맞아? 피아노에서 공연을 한다. 사코벨 아니었어? 신기하다. 사코벨. 아 나 여기 재밌다. 어. 잘 왔지? 어. 내가 오자 했지? 이 도시가 밸런스가 되게 좋아. 일단 밴더빌드 대학교가 있어서 또 학업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병원도 크고. 근데 또 브로드웨이 오면 되게 재밌어. 막 잘 놀아. 그리고 막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도 않아. 그치? 그리고 맛집도 많아. 여기 와서 살자. 어... 그거는 좀 생각을. 뭐지. 뭐지. 또. 그치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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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규모가 천차만별이네 잘한다는 얘기.. 정말 잘해 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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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a sudden i'm put my guns in the ground 그게 그 사람 노래구나 Cause i can't shoot on and hide It feels i'm knocking on this road 시절 아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갚고 왔어 그 아까 명예전당에 헐지가 있었어 뭐야? 몰라 난 모른데 헐지가 유명한 country song 있더라고 아 뉴울리언스가 아니라 레시빌 너무 아쉽다 마음에 들었나 보다? 좋지 여기는 다시 오고 싶을 것 같아 아 진짜? 어 뉴울리언스가 아니라 레시빌 너무 아쉽다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될 것도 아쉽네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될 것도 아쉽네 아침에 일찍 가려 yer